불꽃의 기타리스트 이교영 군과 함께합니다 네 불꽃의 기타리스트 이교영입니다 네 버즈뷰TV의 고품 기어 학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불꽃의 기타리스트 이교영 군과 함께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슈텍터를 다섯 번째 시간 네 솔로2 스페셜까지 왔는데요 아 불꽃주 기타리스트요? 불꽃주 기타리스트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꽃을 든 남자 패러디로 이렇게 고추 이렇게 들고 고출든 남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꾸 그 불꽃의 막 이런 거 자꾸 그 욕망의 불꽃으로 타올라 자꾸 이게 떠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불꽃의 기타리스트 이교영 씨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꽃처럼 자기 곡을 다 까먹어서 자기 곡을 카피하는데 꽤나 고생을 하고 계시는 기호영 씨입니다 이번 주는 이거예요? 요즘 이제 뭐 어버이날도 입고 해갖고요 카네이션을 사러 가는데 요즘 저 특이하게 팔데 카네이션 안 핀 걸 팔아요 아 그래요? 오래가라고 이제 아 그렇군요 난 무슨 풀 파는 줄 알았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카네이션이래 많이 꽂혀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만한 게 이제 꽃 술만 있고 이제 조금씩 피더라고요 오 신기하네요 이거 생각 잘한 거 같아요 또 무슨 무슨 법인가 해가지고 김영란법인가 뭐 해가지고 화훼농가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꽃선물도 그러고 보니까 5만 원이 넘을 수가 많아요 저축이 될 수밖에 없군요 근데 그 공무원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버즈비티비는 언제나 향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메뉴팩처러라든지 판매 대행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수입업체에서 전혀 지원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까지 해줘야 되나요 이거? 아니요 아까 조금 아까 쉑터 분을 만났거든요 쉑터 잠치 잠치 그냥 쑥 가더라고요 향응 없이 여기다 무슨 기타를 싸놨나 봐 여기다 무슨 창고야? 야 그냥 한 번 차냐 적극적인 향응 요구 잘 들어봤습니다 참치 참치를 사달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베일톤은 아무 말이 없을까? 베일톤은 우리가 100점을 몇 개를 줬는데 7연승을 시켜줬는데 베일톤은 좀 한 번 향 제공할 만한데 참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향응을 원하는 버즈비티비 미너미너 버즈비티비티비 이게 오는 미너 겁나 비싸죠 미너는 겁나게 비슷하고요 여름 보유한 차였습니까? 베일톤 팔아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희 버즈비티비의 향응 좋아하는 이 정책은 버즈비 본사와는 무관합니다 촬영팀의 아주 뭐랄까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밝히면서 김영란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가정의 달이라 워낙에 또 돈 나갈 일도 많으실 거고 행사도 많고 거기다가 지금 개인사업자들 다 종합소득세 이번 달 신고하시느라 또 아마도 등골이 이렇게 휘청휘청 하실 분들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빚을 내서 세금을 내죠 보통 네 그쵸 아 진짜 5월달에 세금 크게 맞으면 이거 뭐 정신이 없다 나머지 반은 날라가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돈 나갈 때가 많은 달인데 네 네 뭐 어떻게든 잘 이렇게 절세 하셔서 네 종속세 신고도 무사히 마치시고 그리고 가정의 달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솔로2 스페셜 88만 8천원짜리 기타 888 모델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왜 솔로2에요? 그러게요 솔로1이 있었나보죠 뭐 아니 아니 왜 솔로인가 이게 보시다시피 P90스러운 픽업이 달려있어요 싱글이라서 그런가 솔로 하기에는 조금 단단하지 않나 소리가 그렇습니다 솔로는 소리가 유연해야 될텐데 이게 좀 이거 뭐 웨이딩 코리아 모델이구요 반이 마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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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피스낵에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글로버 머신헤드 42mm 너비에 그라프텍 아이보리 터스크 너트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지판공률 14인치 355mm 지판공률 반지점이구요 그리고 씬C X점보 22프렛입니다 24.75인치 28mm 스킬이 가지고 있구요 이거 P90이 아니고 쉑터 USA V90이랍니다 V90 네 V90 픽업이름이 V90 V 2볼륨 1톤 3위 픽업셀렉터 장착되어있구요 톰프로스 랩아라운드 ABT2 브릿지로 구성이 되어있는 외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키 재 볼게요 V90 V90 이거 V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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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지? 되게 가벼운데? 우와! 퍼펙트! 맞췄어! 퍼펙트이다! 이거 어디 퍼펙트가 나오지? 2kg대 퍼펙트가 나왔어 이거 맞추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퍼펙트 순위 그러면 단독 1위로 올라갑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퍼펙트 상 뭐 없나? 퍼펙트 상 음료수 하나 보내주실겁니다 제피님 네 45요 축하하니까 보통 그런거 받으면 밥 사고 그러지 않나? 아 그래요? 음료수 받고 밥 사라고? 상 받고 막 이러지 4576입니다 아까랑 똑같네요 그럼 그러네요 100 2.97 4576 88만 8천원 네 88만 8천원 아주 똑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거는 V90 B컵이라 뭐 빠지는 것도 없을거구요 네 V90 자 마샤이구요 오렌지구요 오렌지 어우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나요 그 SG에서 나오는 소리 뚱뚱한 소리 멍청한 소리 있잖아 맨날 이걸 치는데 이게 무슨 곡인지 기억이 안 나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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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규형의 머릿속에 있는 리프 아닌가요? 마샬 기성호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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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곡일거에요 흐흫 네 이 곡에 흐흫 흐흫 정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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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카피는 몇개 없네 이런 노래들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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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이 흐흫 완전 헌버커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싱글처럼 가볍지도 않은 것이 네 그 적당히 그 멍청한 소리 흐흫 오렌지 게이 흐흫 흐흫 오 좋아 오 좋네요 이런 오 좋아요 와 잘 어우 신난다 되게 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멘탈 소리 안 나요 무게도 가볍고 멘탈 소리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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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랄까 무게가 가벼우니까 일단 들고 치기가 편할 거고 그리고 소리가 좀 직선적으로 쭉쭉 뻗고 되게 단순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좀 격렬한 그런 밴드에 여성 기타 보컬이라든가 리드기타리스트가 치면서 하기에 좋을 것 같은 펑크밴드에서 엄청 최적화된 기타였는데 펑크밴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타 근데 저 이런 소리 좋아하긴 하거든요 멘청한데 시원해요 좋습니다 싼 기타에서만 나는 소리에요 비싼 기타에서 절대 안 나고 그쵸 그래서 SG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싼 기타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에 동의는 합니다만 소리가 괜찮은 소리죠 싸고 싼 맛인데 되게 맛있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싼 기타에서 나는거지 싸구려 기타에서 난다는거지 그 싸고 맛있는 맛이 있어요 그레이드는 위에인데 거기서 제일 밑에 가고 탑 없고 플랫탑에서 딱 나온거 저런거 없고 마호가니에서 이거 어떤곡 들여주신건가요? 저희 곡중에 오광원 블루스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오광원 블루스 오광원은 무슨 뜻인가? 우리 전드롱어 아 사람이름이군요 오광원 블루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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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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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약간 선생님이랑 같은 교회인데 덤버커 덤버커죠. 덤덤하죠. 덤벤더머라는 영화. 그렇죠. 2 보셨어요? 혹시? 거기 다 나오잖아요. 친구 중에 정말 덤벤더머라는 말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야 니가 덤맨해 내가 덤버할게 아직도 저는 이 멘트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덤미하시고 덤맨해 덤맨더머 덤벤더머 기본 점수 8.0이 기본점수면 안돼요. 이건 고득점이어야 됩니다. 8.0은 고득점이죠. 예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4점인데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기본 7이어야 되죠. 7정도가 그냥 깔거 없는 무난한 기타면 사실 7이어야 됩니다. 40도여야 되죠. 그동안 어떻게 하죠? 그동안 뭐 상향통주가 됐다는거 다들 손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거에요. 네. 손행치 이때는 7.0.8 앞으로는 기본 7로 드리겠습니다. 7에서 빼고 넣고. 상향평준화가 되가지고 약간 7주면 왠지 좀 짜게 주는거 같은데 사실 7을 줘도요 7이 예전 기준으로 3.5에요. 3도 아니고 우리가 좀 높아지긴 했어요 점수가 그래서 8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거는 약간 위험할거 같고 7 6에서 7을 온저리로 기본 잡으세요. 디테일하게 주려고 그랬었지 디테일하게 주려고 세분하다 보니까 또 약간 이렇게 올라가네 7.5 8.5 왔다가 그거 사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거 할때는 3.5 4 이렇게 왔다가 4.5 주기가 애매하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기타 8.0 준거를 7.0이라고 준거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상하게 기준이 흔들려가지고 약간 떨어졌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솔로2 스페셜 솔로2 스페셜 모델까지 같이 보셨구요 뭐 한 또 한 달 정도 있으면 아마 또 쉑터 시리즈가 또 시작될 것 같구요 네 네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타임즈 더블타임즈 기어타임즈 ommen 편집 5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